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신현동에서 근무하는 민현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첨단도시 조성과 김진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화창과 치수관리팀장 정상욱입니다. 시흥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더 값진 상인 것 같습니다. 수상소감이라고까지 하긴 모았지만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쑥스러운 면도 있고 또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대표로 받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 어떤 상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상이라 생각됩니다.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팀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먼저 듣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뭔가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설묘지에는 시흥시 거주 3개월 이상을 하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3개월이 미처 되지 못한 아이들은 공설묘지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3개월 미만의 신생아도 정안 공설묘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첩단 도시 조성가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도시에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지금 스마트 가로등 같은 것들이 스마트 도시 쪽으로 많이 접목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다른 형태로 객골생태공원에다 접목을 시키면서 스마트 공원 조성하는 것을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사 원시선 지하철로 인해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고 신안산선, 월판선 등 신규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으로 유출 지하수로 인해 싱크홀 등 안전성이 우려되어 조사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근거를 마련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를 열어주셔서 화장 후에 3일 내에 바로 시흥시 정황 공설묘지에 신생아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접목된 게 크게 3가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가로등, 태양광 벤치, 화장실의 실내 공기를 개선해주는 안전하게 해주는 3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일정한 온도를 이용한 신천역 냉난방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저감되고 바로 이곳인 신천 근린공원 연못에 깨끗한 지하수를 사계절 공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청소 용수로 재사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로 열섬 효과가 있겠으며 최종 하천 방류를 통해 신천천 유지 용수로 쓰이게 됩니다. 모두 장례를 마치시고 나서 나중에 한 며칠 후에 전화가 오셔서 그래도 여기 정황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가장 많이 마음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자 했던 모든 기술을 구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이 현장에 직접 와가지고 체험을 하시면서 이 만족도를 개인 블로그라든지 카페에다 계속 공유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되게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건의 공모사업 선정과 더불어 올해 환경부 주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하수 업무 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과로서 공직생활 기간 동안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공직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제 업무 맡은 바 업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또 적극 행정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들의 협조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여기 부서가 아니어도 다른 부서를 가면 지금 여기에서 느꼈던 것처럼 협조와 칸막이 없는 업무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유출수 저감 재이용 지하수 함양에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 소중한 지하수를 보종 관리하여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싱크홀드, 재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언제나 항상 힘든 일이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주변 동료들이나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적극 행정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가 업무 협조 요청했을 때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다른 부서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시거나 업무 협조 오시면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과 자기 개발을 통해 얻은 지식을 토대로 적극 행정을 하신다면 시민들과 더불어 더 살기 좋은 시행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